그러면 정제와 석유화학, 제2의 전성시대다라고 우리가 좀 봐도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논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제, 석유화학 관련주들, 롯데케미컬이나 최근 들어서 LG화학도 움직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전체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 어떠한 업종보다도 삼성전자 그 다음 좋을 정도로 이들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주요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 상황이 좋았다는 건데요. 지금 4분기가 사실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마진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좋았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로필렌입니다. 프로필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P라고 하죠. PP,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BD, BD는 부타디엔이죠. 부타디엔 그리고 부타드는 기반으로 한 SBR 합성 고문까지 이들 고분자 화합물까지 현재 지금 마진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전개되고 있다는 거고요. 복합정제 마진은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거풀 복합정제 마진은 한때 4달러가 깨지게 됐던 건데, 작년 여름이었죠. 최근에는 7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수급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산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들 종목에 대한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 에틸린을 기준으로, 현재 에틸린은 기초입원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화합물이죠. 에틸린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예상했던 증산, 생산장 증가분 보다 항상 증가분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비와 관련된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이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증산폭이 상당히 작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료가, 원료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현재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에틸린을 만드는 공장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참고 삼아서 에틸린을 기초입원을 만드는 기초원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나프타, 납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납사가 있고요. 그리고 석탄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탄가스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의 공급적 개혁, 또 유가의 상승, 그런 것 등을 통해서 해당 원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석탄입니다. 작년 한 해 석탄 가격이 무려 86%, 거의 두 배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또 현재 천연가스가 한 43%, 천연가스가 43% 내리고 에탄가스, 에탄가스가 60% 넘게 프로판가스 아시죠? 프랑스 프로판가스 70%, 프로판가스 쓰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7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여기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에탄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것, 그것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기초 유분의 원료로 쓰고 있는 납사 가격, 납사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갔습니다. 20%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탄을 기반으로, 주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주로 중국에서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 유분을 뽑아내죠. CTO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분해 시설을 CTO라고 하거든요. 이쪽 석탄과 에탄을 기반으로 한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을 많이 줄인 상태, 마진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납사를 통해서 기초 유분 등 석유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수익은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도 좋거든요. 거기다가 원료 가격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더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욱더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들 현재 에탄이나 또는 현재 천연가스나 또는 납사나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재고를 축적시켜 나가야 더 올라갔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 축적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료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에 따른 가수요가 또 생기죠. 재고 축적 및 가수요가 생기려면 수요 측면도 좋아요. 공급 측면도 좋고 공급은 줄고 오히려 수요로 늙어.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보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이러한 수급 상황이 우호적인 수급 상황이 진행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마진보다 더 확대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 특히 중국의 CTO 앞서 말씀드렸던 석탄 기반으로 해서 기초위분 등 소규제품을 만드는 쪽입니다. 그쪽 비중의 높은 제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폴리에틸렌 P입니다. PEPP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PVC 건축 소재로 많이 쓰이죠. PVC 이런 쪽이고요. 이쪽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 업체들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LG화학이 중국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은 이런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LG화학, 또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고요. 특히 할 만한 종목은 현재 SK가스인데요. SK가스는 LPG 수입업체입니다. 프로판가스를 수입한다는 거죠. 프로판가스에서도 프로필레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SK가스가 주목받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되는 것까지 특징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극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석유화학 제품은 부타디엔입니다. 작년 한 해 거의 3배 정도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데 더불어서 최근 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타이어의 원료죠. SBR, 현재 합성구무입니다. 합성구무에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제품, 원료의 가격이 상품의 가격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금호소규화학 같은 경우는 부타디언을 일부 생산하기도 합니다. 금호소규화학 뿐만이 아니죠. 부타디언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몇 개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롯데케미칼 그리고 또 LG화학입니다. 그래서 BD, 부타디언 및 SBR까지를 같이 생산하는 업체들 금호소규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이들 타이어의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타이어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타이어 관련주 그 중 하나타이어 같은 종국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